KCC의 3점 2분인데요 시간의 쪽에서 먼 거리 3점 싱글턴 들어가지 않습니다 탭업, 리바운드 싸움 KCC, 이현민 3점, 3점 이현민입니다 슈퍼 최강 이현민을 연호하는 군산의 호팬들이고요 이현민 선수의 3점 포옹 15 대 10이 역전을 만들어낸 전주 KCC고요 이현민 선수가 홈팬들을 이렇게 한 차례 열광시켰습니다 와이즈 이현민에게 와이드 오픈 3점! 필요할 때 딱 꽂아주네요 오늘 두 차례 이 모습을 보여줬던 이현민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현민 선수 타치아웃을 했지만 잘했어요 아주 좋은 패스 싱글턴하고 2 대 1 라이언스 선수가 아주 기막히게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네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계속 멈춰서고 이현민에게 석 점포 세 개째 석 점포 아쉬워하는 최준용입니다 어쨌거나 흐름은 뺏기지 않고 가고 있어요 양쪽 팀이 다 같이 네 야 야 그러니까 어 그